조금 전에 하나금융투자 김경환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갖고 오신 자료는 물론 하나금융투자 홈페이지에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따로 저희 앱에 페이지2 앱에 올려놓을 테니까 시간 되실 때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 번씩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는 한 번쯤 더 들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의 짧은 소견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본부장님 말씀 드릴 걸 그랬어요 어제. 아 어제요? 어제 하는 게 좋았겠죠. 두 주라도 사둘 걸.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열려 있어서 아마 있으면 좋았을 텐데 보니까 웬만하면 댓글 같은 거 잘 안 보는데 참여하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참여? 네 참여하셔서 현대 크게 또 투자해서 하신 분도 계시고요. 어제 뭐 잘하셨습니다. 한 450달러 고점 찍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하여간 뭐 하루짜리는 괜찮았죠. 그래서 그냥 뭐 운이 좋았다. 권하는 투자 방식은 아닙니다만. 절대 아니죠. 권하는 투자 방식은 아닙니다만. 워낙 여러 차례의 어떤 급등락이 관련해서 있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일단 따고 와야 되니까요. 네 좀 그렇습니다. 밑에 보다는 위에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했었는데 하여간 뭐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는데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그게 아쉬워하면 나중에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진짜 한번 해봐야지 하고 들어가시는데. 그게 버릇 나빠져요. 그게 좀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버릇 나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이오제는 지나갔다. 더 이상 이제 따라갈 수 있는 주가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오늘 시장 흐름이 지금 이제 제가 나올 때하고 도착하고 나서의 선물 움직임이 약간 달라졌는데요. 낯삭이 조금 많이 올라가는 그런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 선물이 0.53%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제가 이제 오면서 왜 올라가는지를 찾아봤더니 딱 기사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얼마나 정리하는데 이게 제가 출발하고 나서던 기사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애플에 대해서 지금 2022년 내년입니다. 애플에 대한 시가총액을 3조 달러로 예상한다는 웨드부시에 대한 아이부스의 어떤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워낙 이분은 또 애플을 좋아하는 분이긴 하지만 지금 내년이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지금 1년도 안 남았는데 지금 현재 애플의 시가총액이 2.1조 달러니까 거의 한 반 50%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쭉 보게 되면 올해는 재미없었다는 게 내용이 쭉 나와주고 있고요. 어떤 내용이 중심이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들어보면 역시 서비스 분의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기계가 10억대가 나가 있지 않습니까? 충성심이 많은 우리 애플 사용자들이 늘 얘기하지만 애플 뮤직이나 애플 TV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일단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아직까지 저도 애플 뮤직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관점. 그래서 기존의 목표 주가 175달러에서 185달러로 올린다고 얘기했고요. 여전히 아웃퍼펌은 일단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주가가 125.90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좀 보이고요. 제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 서비스. 그러니까 지금 어제였나요? WWDC니까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가 일단 진행이 되고 있는데 IOS 15가 아마 공개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계속 얘기하지만 어쨌거나 애플만 갖고 있는 애플 시스템 감안한다고 그러면 3조 달러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것도 뭐 한창. 지금은 얼마쯤 되죠? 지금 시가총액이 애플이? 2.1조 달러. 2조 달러이 거의 50% 높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먼 기간이 아니어서 2022년이니까 내년인데 너무나 좋게 보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와 관련해서 일단 테크 쪽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애플이 좀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물론 시작해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오늘 하루는 좀 좋지 않을까 그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 리스크 하나 보이는 리스크는 뭐냐면 지금 이제 에픽게임즈와 함께 지금 인핵결제 관련해서 지금 소송이 많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일단 좀 약간의 리스크가 될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 이것도 원만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특별히 리스크는 없어 보이는데 또 이제 지금 나와주고 있는 법인세에도 어떻게든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상당히 좋은 뉴스라고 보니까요. 테크 쪽으로는 약간의 올라감이 상승이 좀 예상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면 덴 아이부스는 워낙 애플을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좋아하는 분이고 워낙 강해보는 분이니까 그렇게 좀 조심해야 가겠죠. 언제까지 가느냐가 문제겠죠. 그렇습니다. 아마존도 가고 다 가겠죠. 가는데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차를 탔는데 출발하면 좋겠죠. 바로. 그러니까 항상. 그게 이제 기다림에 어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걱정인데 탔는데 언제 출발할지 계속 기다리면 상당히 짜증나는데 누가 먼저 갈지 모르니까 포트폴리오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만드는 거죠. 그렇게 좀 보고 일단 좋은 기사를 출발한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준비된 내용을 볼 건데요. 어제 보니까 온통 이제 바이오젠을 갔어갖고 별로 시장에 관심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어보면 테슬라 1% 올랐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스포, 아프리카까지 다 올랐는데 다 올라가는 빅테크에서 아마조만 빠졌거든요. 0.26% 물론 소폭이지만. 빠진 것도 아니네요. 빠진 것도 아니죠. 그런데 왜 빠졌냐 봤더니 지금 아까 또 우리 장선희 매니저께서 엔비디가 말씀하셨지만 아마존이 가장 법인세 15%에 대한 세금 납부가 클 것 같다. 그런 기사가. 변화가. 네. 그 가능성이. 그러니까 지금은 확실한 리포트가 안 나오고요. 가능성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아마존을 많이 얘기하면서 주가가 좀 밀렸거든요.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이걸 정리해서 아마 조만간 보고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거 미국, 유럽 사이에 어떻게 합이 될지 네. 그걸 모르죠. 아직 1층 계단 올라가는데 15층까지 가면 어떻게 중간에 될지 나갈이 될지 알 수 없는 건데.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아직까지는 그냥 설만 있기 때문에 아마존이 어제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얘기들이 그래서 아마존이 좀 주가가 빠졌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아마존이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올라갈 거로 보이고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지금은 약간 성장주 패턴에 다시 한 번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니까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성장과 가치에 대한 갭이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뭔가 입이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많이 있다. 그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가려져 있는 아주 녹색, 찌랑 녹색이 바이오젠이고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일랄리까지 지금 이제 알츠하이멕병 관련해서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정말 바이오테크 쪽에 강세가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한 가지 좀 의미 있는 업종은 리츠 업종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갑니다. 지금 최근에. 리츠. 리츠. 사이밍 프로퍼티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소매점 관리 리츠 기업들 원래 많이 눌려있던 기업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제 재개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몰갔던 게 리츠였는데 디심을 좀 발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 리츠는 뭘 사든 상관없는데 리츠 관련 전체를 커버하는 ETF가 VNQ이기 때문에 VNQ가 가장 무난해 보이고요. 어쨌거나 리츠에 대한 강세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바이오젠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보면 일단은 조건부 수행이죠. 일단은 승인해 주고 나서 향후에 상황을 보겠다. 만약에 임상 사상도 시행해서 만약에 안 되면 중간에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13년 이후에 가장 훌륭한 치료자가 나온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어제 말씀드렸지만 바이오젠에 추가로 50억 달러의 매출이 가능한 거 원래 120억 달러의 매출이 있었으니까 총 매출이 170억 달러 달하는 어떤 그런 거대한 기업으로 다시 한 번 도와이 가능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장중에는 64% 정확하게 450달러 넘었네요. 넘었습니다. 넘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였죠. 그래서 어제 골드막사스가 찍었던 좋아지면 되면 승인 나면 450달러가 정확히 왔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걸 하게 되면 이게 4주에 한 번 치료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한 번 할 때마다 한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대요. 돈이. 그런데 이걸 이제 1년에 하려고 하면 12번이 들어가니까 한 6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1년 맞으면 낫는 게 아니라 계속 맞아야 되는 거죠. 네. 계속 맞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못하죠. 그러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보험회사 시그나하고 협력한다고 얘기했고요. 시그나. 그다음에 이걸 이제 공급하는 거는 이제 시베셀사와 같이 협력하면서 전국에 뿌리겠다고 했는데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워낙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600만 명이 앓고 있는 병이고 또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병이다 보니까 이게 또 누군가 옆에 도와줘야 되나 봐요. 일종의 치매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상당히 좀 기대감이 커지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저게 보통 이제 암 같은 거라면 암이나 뭐 특정한 병이면 사람들마다 걸릴 확률이 매우 낮으니까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거나 보험으로 대처할 수 있는데 십시일반으로 보험료 냈다가 누구 하나 걸리면 치매는 시간 지나면 누구나 다 거의 에브리바디 걸리는 병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건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누구나 한 번씩은 다 타먹는 보험이라는 게 과연 보험이 효과가 있겠어요? 결국은 자기가 단 돈 내야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치료자가 나온 거 금방 나왔기 때문에 다른 거 좀 나오면 값 좀 내려가겠죠? 네.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진단을 하고 나서 보통 통계로 보니까 4년 내지 8년까지 생존한답니다. 환자가. 그런데 길면 20년까지 생존하는 그런 병의 특징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사회적 비용이 투입된다. 돈 많이 들겠어요. 일단은 이게 아두할렘? 이게 브랜드 이름인데 상당히 뛰어난 치료자로 평가받고 있고요. 어제 바로 나오자마자 레이몬드 제임스 코인 뱅커 아메리카에서 각각 450달러 400달러에 달하는 투자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약이 어쨌거나 이 바이오젠한테 상당히 좀 중요한 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너무 한꺼번에 올라가는 바람에 지금은 먹을 게 없어 보인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주식으로는? 네. 주식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어쨌거나 이제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이제 5월 20일 날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바이오테크 업종이 S&P500 대비 가장 저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JP몽어철이스가 2월 말 이후에 카라포이 깊어졌지만 똑같이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해치펀드가 최근에 매수가 이어지고 있어서 한번 관심이 필요하다고 언급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딱 어제 올라온 거거든요. 이런 관심이 필요한 시기에 이렇게 한번 올라오는 추세를 바꿀 수 있을 만한 거래가 폭증하면서 급증하면서 이렇게 터지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XBI라고 하는 S&P500 바이오테크 ETF가 있는데 이걸 한번 들어가는 게 어떨까 지금 이제 정보천 대비 24%가 빠져 있는데요. 점점 추세가 좀 깨지고 있는 올라가는 쪽으로 반영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것도 한번 5월 20일 방송 다시 한번 보시면서 관심을 가져오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바이오 되게 좋았거든요. 바이오테크 업종이. 그런데 올해 들어서만 좀 굉장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치펀드 매수가 이어진다고 그러면 반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제 상승이 한번 추세를 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이제 S&P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이오테크 ETF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약간 더 퍼포먼스가 좋은 게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아이씨에서 나스닥에서 하고 있는 바이오테크로지 ETF인데 이건 IBV입니다. 이거는 정보천 대비 9%밖에 안 밀려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제도 똑같이 그것도 많이 급증하는 모습 보여서 한번 추세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 상승폭은 11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추세가 바뀔 걸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XBI나 IBV로 좀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저거는 바이오테크 주식을 시가총액으로 다 골고루 담은 걸까요? 맞습니다. IBV에는 암전이 가장 많이 들어있고요.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은 바이오테크라고 하면 아마도 애널리스트 분이 한번 나오셔서 쭉 얘기하지 않으면 개인들이 종목을 선정이 어렵습니다. 어떤 것 뽑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서 근데 워낙 이들이 다 알아서 종목을 드리고 내보내고 해서 잘 운영하니까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ETF를 가져온 거니까요. 아까 JP모거 CS의 보고서를 감안한다고 그러면 한 번은 관심을 가질 만한 구간이 아닌가 싶어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개별적 종목 찾지 마시고 뭐 많아요. 10배 나는 바이오테크 종목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요. 물론 한 번 터지면 막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냥 소박하게 ETF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엔비디아가 제가 보고 준비하면서 좀 놀랐는데 지금 이게 보십시오. 붉은색이 몇 개입니까? 진짜 13일 중에서 하루 빠지고요. 다 올라왔습니다. 진짜 대단히 많이 올라온. 13일 거래 중에서 12일 동안 상승했고요. 현재 6일 동안 올라오는 연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왜 오르기 시작했죠? 처음에 스플릿 관련해서 액분 주식 분할 내용이 나와주면서 그날 제가 처음 그때 여기서 기사가 나올 때 말씀드렸는데요.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한 건데 탄력을 받은 거죠. 늘 얘기하지만 희한하죠. 가치에는 변함이 없지만 분할 소식이 나오면 여지없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대단합니다. 저럴 거면 왜 그렇게 저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빅테크 혹은 이런 좋은 기업들이 조금 눌려있던 그런 모습이 강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눌려있는 걸 뚜껑 열어준 거다. 그걸 스플릿이 열어준 거기 때문에 저는 약간 아플도 그렇고 모든 기업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봐요. 출발 준비는. 그런데 누가 출발시키느냐 어떤 요인을 출발시키느냐가 관건인데 어쨌거나 엔비디아를 먼저 출발시킨 게 스플릿 얘기가 나왔으면서 출발시킨 거고요. 왜 올라온 거 봤더니 지금 엔비디아가 암 인수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 승인 요청했는데 최장 18개월이 걸린답니다. 원래 최장 최장으로 보게 되면. 좋은 소식이에요 저게. 그런데 18개월 걸리는데 이들 회사 입장에서는 2022년 3월이면 인수가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걸리지만 중국과의 얘기가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승인이 되면 미국은 그렇게 된다고 보는가 봐요. 미국도 2월부터 심의 중인데 미국과 중국이 빠르게 심의가 나올 거고 결정이 나올 거고 승인이 나올 거고 그러면 영국은 거저나올 거기 때문에 이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3월이면 인수가 끝난다. 그때부터는 다시 한 번 신화제가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예측이니까 이건 믿을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마저도 굉장히 호재로 적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 워낙 강하다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의 상승은 정말 무섭다고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도 다 호재로 인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엔비디아를 많이 봤지만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올라간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빅테크는 쉬고 있지만 엔비디아가 그걸 잘 메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뭔가 다른 호재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는요. 찾아 봤더니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참 오늘 하나 말씀드릴 건데 기사가 없이 올라가는 게 있어요. 기사 없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제가 찾다 찾다 못 찾는 거는 그냥 오는데요. 오늘 웬디스 같은 거 햄버거 있지 않습니까? 햄버거 체인점. 웬디스가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 기사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찾아봐도 없다는 건 정말 엄청 찾아본 거거든요. 혹시 아시던 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요즘 많이 나오니까. 밈인가요? 밈? 새로운 밈의 어떤 대열에 올라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밈이라고 해도 이유는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없는 것도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제가 기사 찾는 방법을 시간 나면 말씀드릴 건데 한 3대 군데 거쳐가서 없으면 진짜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엔비디아는 대부분 기사가 아메디나 인수에 대한 어떤 그런 내년 정도에 완료된다는 부분들이 주가에 발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에 있는 그림은 네이버에 나오는 해외 증시 화면을 뜬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인스킬적인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원래 미국은 반대잖아요. 그런데 한국처럼 색깔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익숙해하는 모습이니까 갖고 왔고요. 모더나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사상 최고치 주가를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최근에. 모더나 정말 이렇게 강하게 갈 줄 몰랐는데 어느덧 200달러 넘어서 219.57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어제도 6%가 넘어가는 급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럽과 캐나다 청소년에게 백신을 투여하도록 허가를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 지난 5월이었죠. 2,500명 청소년한테 테스트 해봤더니 경증 코로나에 대해서는 93% 중증은 100% 효능을 입증했다고 하면서 사실 이제 곧 캐나다 유럽에서 승인 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모더나 기사를 뒤져보면 악재가 거의 없습니다. 호재 1세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호재를 하면 캐나다 유럽에서도 팔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바백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뛰어난 상승폭이 보여주는 게 모더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모더나 국내에서 혹시 알 수 있나요 지금? 국내에서는 못 맞죠.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우리 국내는? 그럴걸요. 생산을 대행한다는 이야기는 있겠습니다만. 한국은 하여간 안 되지만. 맞으셨어요? 아니요. 모더나가 되게 인기인 것 같아요. 들어보면. 해외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모더나를 맞으려고 애쓰시는 것 같은데 모더나가 하여간 이렇게까지 잘 나갈지 몰랐습니다. 하여간 가장 잘 나가는 그런 모습. 사상채권이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모더나가 지금 국내에서 한 30위권 정도 보유의 현황이 나오거든요. 에타운 기준으로 보게 되면 보유하시면 축하드리고요. 시장이 현명하다면 이 백신 매년 맞아야 된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매년 만든 걸로 아직까지 나와주고 있고. 모더나 두 번 맞는 거 아닙니까 두 번? 한 번이었나요 두 번? 이제 그것도 다 기억 안 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긴급 사용 시기는 지난 겨울에 났던 미국의 그런 기업이었고 많이 얘기했지만 최근에 안 봤다가 다시 보는 거니까요. 주가 그 사이에 많이 올라왔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스타일링 서비스 업체 스티치 픽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딱 저한테 딱 만약에 제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넷플릭스처럼 뭔가 선호하는 걸 많이 보여주는 것처럼 선호하는 걸 집으로 보내주는 거죠. 모든 의류 같은 걸 딱 보내주면 내가 받은 다음에 마음에 들면 구매하고 아니면 돌려보내는 어떤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상장 때 가장 이슈가 컸던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워낙 획기적인 기업이었고 또 이제 이게 될까 안 될까 의견이 분분했던 어떤 그런 내용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집에 와서 내가 입어보고 좋으면 사는 거고 안 되면 돌려보내면 되는 거니까 매출이 전년 등기 대비 44%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활성 고객 수가 410만 명으로 해서 20%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객당 매출이 거의 50만 원 원어치게 되면 이 정도로 한 달에 많이 구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특히 여성분들이 받으면 대부분 다 사신대요. 보고서에 나온 얘기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여성 남성 아동순위인데 그게 이제 선택하는 성공률인데 가장 성공률이 높은 분들이 여성 그다음 남성 아동이 많이 돌려보내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매출이 481달러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다음에 EPS 아직까지 손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45%가 개선되는 모습 보였다. 0.33 마이너스에서 0.18까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하지만 늘 어린 가이던스 보셨라고 말씀드렸죠. 다음 매출 증가율도 역시 예상치를 뛰어넘는 22% 정도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기업이 주가가 많이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서비스가 실제 아마존에 존재합니다. 아마존도. 그런데 아마존보다 훨씬 더 고객 취향이 맞는 옷을 보내주다 보니까 훨씬 더 인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이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게? 스타일링 서비스 같은 게? 없죠. 내가 그냥 구매해서 오는 거지. 여러 가지. 보내주는 건 없다 이거죠. 약 한 벌로 보내주는 건 없죠.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패하는 데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제 재미있어서 한번 봤더니 보통 입어보고 나서 뭔가 좀 뭐가 이물질이 묻을 수도 있잖아요. 뭐가 좀 이렇게 땀이 나는지 그냥 다 바꿔준답니다. 바람 많이 주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일단 그런 거는 믿을 수 있는 거고 아마 그런 거 우려하시는 거 많을 것 같은데 그냥 무조건 바꿔준답니다. 어떤 사유가 되든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하려고 하면 또 이제 뭐 집 꾸준 또 고객분도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도 아마 노이즈라고 보고 그냥 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 옷 원가 자체가 저는 이게 있으면 할 것 같아요. 저는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다니면서 옷 고를 시간이 없으니까 잘만 골라주면 허리와 맞으면 입는 거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연령대의 아저씨들은요. 뭐 좀 그거 필요해요. 본인이 옷 고르면 맨날 똑같은 옷 같은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혼자 산 지 돼갖고 이런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까 업체가 절실히 원하고 있으니까 저 회사의 회사 이름이 스티치 스티치 픽스 스티치 픽스 괜찮은데요? 네. 괜찮죠. 혹시 사와 아이템으로 사무실 분들은 한번 이 기업을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크리스 스위스가 계속 얘기하면 제가 뉴욕 오리엔트 에듀케이션 아인 테크놀로지 그룹 그러니까 신동반 교육기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주가 하락은 언제 멈출지 정말 오늘도 급락 중입니다. 이미 시간에서 급락 중이라서 제가 봤더니 8일 중에서 7일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빠지는 것도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봉이 하나가 엄청 큰 봉이 계속 빠집니다. 연속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시간에서 지금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순식간에 반토막 이상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크리스 스위스가 투장을 내린 것들이 지금 오늘 왜 빠지냐면 이제 규제가 실적에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어떤 그런 리스크 요인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는 규제 리스크가 기업 실적을 망가뜨릴 만한 그런 굉장히 커지는 거죠. 더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주가 하락을 누구도 막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에듀 그러니까 심벌이 이듀인데 이 심동반 교육 기술은 그나마 좀 보유한 분들이 계시는데 좀 아타까운 그런 모습이고요. 저건 진짜 악재인가 봐요. 그러니까 뭔가 주식은 그래 뭐 좀 빠지다 보면 반영되고 하는데 계속 더 내리네요. 계속 빠집니다. 계속 빠지고 있고 어제도 제가 얘기할 때 당시 만에 시간에서 한 3, 4% 빠졌는데 어제 한 6, 7%까지 더 빠졌는데 그러니까 장이 시작하면 계속 빠지는 거예요. 시작하면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거는 뭐 거래가 폭잡해서 빠지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진짜 우리 촉담이 있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처럼 빠지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절대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나중에 좋아지면 들어가는 게 어떨까 다만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심하게 빠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교육기업 모든 기업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빠지고 있다. 아마 그나마 덜 빠지는 게 이 기업이다. 신동반이다. 나머지들은 더 빠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은 8달러도 깨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20달러짜리 주식이 어느덧 8달러까지 깨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다시 한번 주의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제 실적이 거의 끝났죠. 1분 실적이 거의 99%가 완료가 됐고요. 한 표로 요구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실적 회복의 표가 나오는 건데요. EPS로 말씀을 드립니다. 팬데믹 이전에 175달러였죠. S&P 500 평균 EPS가. 그러던 게 코로나 터지고 나서 140까지 갔다가요. 승근승근 계단식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현재 195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팬데믹 이전까지 훨씬 더 높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 실제 실적은 정말 좋은 것 같다. 다만 실적이 반영되는 걸 얘기한다고 그러면 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PER이 현재는 약간 빠지고 있으니까 분모가 EPS인데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제 위에 있는 주가가 거의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PER이 슬슬슬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빅테크가 주로 그렇게 좀 붙임이 심한 것 같고요. 실적이 좋아지는 것만큼 주가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처럼 누가 터뜨려주면 숙쩍 올라갈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적은 좋아진다는 모습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실적이 좋아진다고 주가가 또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실적이 어디까지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아마 연말 가면 올해 말 가면 한 200자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요. 천천히 보시면서 제가 또 가져올 거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아까 엔디스 혹시 보신 분 있으면 엔디스 아직까지 기사가 없으니까 햄버거 회사가 뉴스가 있어봐야 그래 뭐 급등할 뉴스가 있겠습니까?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이런 거 아니면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그래도 제가 한 10% 이상이면 이상이면 그래도 기사가 없이 그냥 올라가기 쉽지 않은 건데요. 혹시 뭐 제가 일단은 가격만 보고 가격만 출발 사항이요. 지금 출발했는데 14.95% 거의 15%니까 이거는 밈이네요. 밈. 밈입니까? 밈이라고 올라왔습니까? 제 느낌에는 밈 같은데요. 그러면 일단 잠깐 저희 채팅창에서는 치즈버거, 더블 치즈버거 굉장히 맛있다. 웬디스가 진짜요? 제가 먹어봤는데요. 저는 맛이 없던데요. 제가 이제 작년 겨울에 가서 먹어봤더니 솔직히 좀 약간 부실하더라고요. 제가 먹은 제 느낌은. 자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의미인 것 같다. 스티치픽스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넘어갑니다. 주가가 한 15%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쿠파 소프트웨어라고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이것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만 적자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9.2%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 쿠파 아시죠? COUP라고 심볼이 있습니다. 이거 국내에서 많이 관심 있는 기업인데 제가 오늘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토르라는 기업이 있죠. 토르 혹은 유니바구 이거는 이제 뒤에 캠핑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워낙 잘 팔렸고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나서도 그 차를 구입해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분이 많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한번 또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졌고요. 지금 3.4%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답니다. 제가 봤더니 이게 캠핑카가 보통 미국에는 1억 원 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호화요. 이런 게 많은데 그게 참 좋을까요? 차라리 1억 원어치 호텔을 끊는 게 낫지 않습니까? 캠핑카 말씀이십니까? 캠핑카 1억짜리 사느니 1억 원어치 호텔을 끊으면 100만 원짜리 호텔 100번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나아 보이는데 캠핑카 어떤 게 저 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캠핑카. 그러니까 토론한 기업 있다는 거 말씀해주시겠고요. 굳이 동의하지 않은 상관없습니다만 장범장의 매력이에요. 아닌 것 같은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아니라고 저는 아닙니다. 라고 하니까 하도 그러시니까 들으시는 분들도 그냥 감안해서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왜 아니냐고 물어보시겠습니까? 웨트 캠핑카 왜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뒤에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물을 바꾼다든지 화장실 치우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편하고자 가는 거 아닙니까? 편하고자? 편하게 휴식하기 위해서 그런데 뭔가 더 물도 채워 넣어야 되고 또 드러운 물을 빼야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오물도 버려야 되고 설거지 물도 버려야 되고 그게 난 더 저는 그게 더 노동하는 게 아닌가 그게 아마 편하려는 게 아니라 추억 만들려고 가는 거라서 밖에 나가서 고기 구워 먹으면 불판 닦아야죠. 불 피우고 꺼야죠.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게 하나의 추억이네요. 그러나 그럴 거면 그냥 고깃집까지라고 하면 전혀 다른 상품이죠. 제가 좀 단순하게 말씀드렸군요. 고기의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추억 만드는 그 추억 삶이라는 게 결국 아름다운 기억 남기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옷에 그 상벽살 냄새 배는 것도 추억이고 아직도 몰랐네요. 하여간 추억 그렇습니다. 그거 본다고 그러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유니바거나 토르 같은 거 되게 비싸니까 보시면 되고요. 테슬라가 이게 약간 저도 데이터가 잘못됐나 싶었는데 5월 달 아마 앞에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딜리버리가 지금 33,463대 나왔는데 4월 대비 29%가 증가한 거 나오면서 그때가 데이터가 잘못됐나요? 지난번에 한번 판매가 좀 덜 됐다고 나왔었는데 지금 나온 건 뭐냐?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인도가 증가했다는 거 딜리버리가 증가했다는 것이죠. 지금 시간에 3%가 올라간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얘기했지만 amc 엔터테인먼트가 주식을 막 찍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수 더 떠서 지금 내부자 내부자분들이 주식을 막 팔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그나마 다행히 쓰는 거는 아담 애론이나 CEO는 아직 안 팔고 있습니다. 이분이 480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분은 안 팔고 있는데 9분 중에 7분은 주식을 팔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제 따구 배짱이에요. 따구 배짱 전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주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인사이더 7분이 주식을 팔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출발 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S&P500이 0.13% 소폭 플러스 출발했고요. 다운은 0.14% 마이너스 흐름입니다. 나스닥만 0.60%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도 기술주의지에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애플도 오늘 좋은 보고서가 나왔고 해서 아까 또 테슬라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테크 쪽 시가 쪽의 상위 종목 순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걸로 보이는데요. 간단히 맵을 한번 보겠습니다. 맵을 실시간으로 보면 역시 역시 테슬라 2%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존 1.29% 다 올라옵니다. 애플도 1.53%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 그러면 이제 테크가 올라오면 기계적으로 보통 에너지하고 금융은 빠지지 않습니까? 금융이 빠지고 있고 에너지 빠지고 있고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이오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조금 밀리고 있는 1.91%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라이릴리 역시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어제 너무 많이 급등했죠.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전반적으로 반도체 그다음에 시가총의 상위 종목 빅스까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넷플레스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오늘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포드가 그동안에 상승을 좀 마감하는 그런 모습. 테슬라가 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3%가 넘는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GM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키 맞추기를 계속하는 것 같아요. 뭐가 하나 올라가면 반대쪽에는 빠지고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특별히 특색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미국 시장 저도 괜찮네요. 괜찮고 또 이 와중에 또 밈스탁은 오늘도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밈스탁이 오늘도 강세를 보이면 이렇게까지 강세를 보이기가 쉽지 않은데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 진짜네요. 나왔네요. 기사가 나왔습니다. 밈이죠? 네. 웬인드스가 이제 밈스탁으로 스포트라이드를 받고 있다고 진짜 그래서 올라간다 합니다. 이게 밈이 될 정도까지 모르겠네요. 밈이 이게 그렇게 공매도가 많은지 밈이라고 하면 밈이죠. 지난번에 한번 짐크레이머가 비언드 밑에도 밈이라고 해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차트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완전히 뭐 갭으로 뜨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 이야 엄청나게 밈으로 한번 불리면 주가 급등하네요. 진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주식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네. 저는 반대인 게 네. 어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어른들이 참 민망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저는 예전에 주식 투자는 그냥 어른들끼리 하는 게 맞다. 저는 예전에 한 50대도 아니고요. 한 30대, 40대 아저씨분들이 얘기할 때 저분도 정말 나라 걱정하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 나이 먹어서 들어보니까 정말 유치한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일단 이게 대학생들 3학년 때 저희 세미나를 주도하던 그 멋있던 형이 지금 생각하니까 22살이 뭘 안다고 그런 생각을 지금 또 하게 되고 그런 이런 얘기하고 있죠. 저희는 그러니까요. 참 미미하게 한 계속 좀 시장에 좀 중심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실제 보니까 한국에 있는 우리 주님 분들도 많이 참여하신 것 같은데 우리 이 프로님 말씀하셨죠. 잘만 나오시면 상관없습니다. 꼭 밈을 하시든 뭘 하시든 잘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다는 이유가 돈 잃을 확률이 높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는 여기서는 돈 따는 게 정의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기셔야 합니다. 이길 가능성 높은 게임 하자는 말씀이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버진 갤럭티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 나왔을까 급등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제 얘기했지만 제프 베이조스 마크 베이조스 형제가 지금 타지 않습니까 7월 20일 날 블루 오리진 탄다는 그것 때문에 버진 갤럭티 관련된 이것도 이제 같이 여행에 대한 우주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대감으로 그냥 비행기 값은 형이 내주나 봐요? 형이 부자 아닙니까 형이 부자니까 당연히 내줘야겠죠. 비싸죠?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블루 오리진까지 잘 모르겠고 지금 버진 갤럭티가 한 25만 달러? 아니 아니 비행 비행 티켓 그건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시죠. 근데 그게 재밌을까요? 타면? 좀 유용할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증여서야 내고 사줘야 될 것 같은데 싶어서 잘 다녀오십시오. 또 부유층들이 저렇게 돈을 써줘야 뭘 하든 뭘 하든 써줘야 또 그 돈 흘러나오는 거죠. 오늘도 재밌는 얘기 덕분에 많이 들었습니다. 장호석 보무제님과 함께 미국 주식의 미치사 3교시까지 잘 해봤고요. 또 업데이트를 해서 배워보죠. 저희 이제 글로벌 라이브도 이런저런 이야기 쭉 하면서 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거의 이제 1년 가까이 이제 되어 가려고 하는데 채팅창에서 채팅창에서 이런 것 좀 해주십시오. 이런 거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제안도 가끔씩 주시면 저희가 준비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은 투자하는 분들이 어떤 게 더 아쉽고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추측 내지는 예측할 뿐이니까요. 직접 좀 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범 부장님이 못하시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못하는 거잖아요. 과찬의 말씀이시고요. 아마 있을 거 찾으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찾아볼까요. 그럼 잘 찾아서 그분께 좀 맡기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또 미국 현지에 기업 탐방 이런 거 다니는 게 꿈이잖아요. 그렇죠? 기업 탐방 좋네요. 네. 미국 주식이니까 미국 기업 탐방 그러니까요. 뭐 가서 저희도 손짓발짓 하면 인터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제 비용은 대표님께서 내시는 걸로 뭐 아니면 김프로 형이 30돈 내는 걸로 하고 아 진짜 제가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제가 꼭 가보고 싶은 회사가 있으니까 보내달라고 그리고 아니면 여행 상품 만들어서 보통 여행 상품 하면 가이드는 공짜거든요. 진짜 가고 싶어요. 버진그러티 비행기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타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 날이 오겠죠? 곧? 네. 네. 장우석 고 문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